전 미국 여자 국가대표팀 위이스더 브리엔티스타 애슐린 헤리스는 FIFA가 올해 말 여자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언, 너브 완장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7개국의 남자 주장들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에서 다양한 색상으로 줄문리가 있는 심장 윤곽이 특징인 완장을 착용하기로 돼요. 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골랜드 주장 헤리 케인이 이란과의 경기에서 완장을 착용할 예전이었던 불과 몇 시간 전 FIFA에 있는 완장을 착용한 선수는 누구나 연로가들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은 토너먼트의 이후 경기에서 퇴장 또는 금지될 위험에 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의 여자 월드컵 우승자인 헤리스는 시에는 스포츠에 안한다 데이비스에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단지 한 무리의 사람들이 환영받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환영받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표현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나타나 진정한 당신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에게 FIFA는 한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보편더린 스포츠라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이제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행동적인 단계를 만들 때입니다. FIFA 대변인은 CNN의 보는 성명에서 여자 월드컵에서 완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더라고 말했습니다. FIFA는 선수들과 회원협회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라고 세계축구협회는 덧붙였습니다. 국제축구협맹 FIFA는 이미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관광당국인 사우디 방문한 선수들과 통치기관들의 엄청난 반발 끝에 여자 얼트가 공식 후원사로 결정한 것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차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리스는 원더브 완장을 금지함으로써 FIFA가 LGTQ 커뮤니티에 우리는 장소가 없고 우리가 속하지 않으며 그것에 뭔가 문이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해리스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따라가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절대로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특히 미국에서 퀴어 커뮤니티에서 다수가 동일시하는 미식축구 여성에 대해 말할 때 퀴어 커뮤니티의 많은 부분이 공결을 받다. 씁니다. 저는 미국 여자 국가대표팀과 다른 나라들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은 FIFA가 단지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단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실행 가능한 조시를 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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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